세상을 바꿀 생명과 평화의 길 2018 고향국제꽃박람회 4월 27일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함께 시작된 고향국제꽃박람회는 생명과 평화의 축제로 펼쳐졌다 고향시 대표 수출상품인 비모란 선인장 3천개로 만든 한반도 지도와 남북화합을 기원하는 정원이 조성됐다 생명과 평화의 주재정원에서는 평화의 영원을 담은 비둘기 꽃벽이 펼쳐졌고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바오밤나무를 통해 생명의 탄생과 자연을 표현했다 평화를 주제로 한 퍼포먼스와 공연도 큰 호응을 받았다 꽃 예술로 피어나다 세계 최정상 화예작가 7명이 함께한 플라워 모먼트 각국의 국가대표 작가가 꽃을 통한 예술적 가치를 선보이며 꽃박람회의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신예작가 발굴과 꽃문화 예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회와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야외 테마정원과 플라워 포토존도 호수공원의 자연과 어우러져 더욱 아름답게 빛났다 고향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고향 하늘 꽃바람 정원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온세미로 정원 동화 속 주인공들로 꾸며진 컬러풀 플라워 랜드 사랑을 테마로 한 수변 코토존 등이 꾸며졌다 실내 전시관에서는 태극 장르 레인보우 수급, 대형 알리움 등 화려하고 신비한 이색식물 전시 쉽게 접하기 힘든 국내외 우수 화해 전시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고향의 꽃, 세계로 피어나다 1997년에 시작해 올해로 12회를 맞은 꽃 박람회는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 박람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했다 역대 최다인 36개국, 332개 업체가 참가하여 이역송이의 다양한 꽃과 세계 화해 산업의 트렌드를 보여주었다 세계 화해 시장의 침체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2710만 달러의 화해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화해 무역 박람회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아시아 화해 박람회 개체기구 연합에 참여도 의미이다 대만, 네팔 등 12개국 정부밀 꽃 박람회 개체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세계 화해 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을 다졌다 또한 국가정원을 조성하여 아시아 국가 최초의 연합 전시가 이루어졌다 꽃, 고향의 브랜드 가치를 드높이다 꽃 박람회를 다녀간 총 관람객 50만여 명 세계 각국의 관람객들이 찾으며 고향시가 국제적인 관광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아침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매혹적인 꽃빛 세상 연출로 역대 최대 야간 관람객을 달성했다 고향의 100여개 화해 농가가 직접 참여한 고향 우수 화해 전시관, 고향 화해 특판장도 큰 호응을 얻었다 고향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도 두드러졌다 고향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도 두드러졌다 경제적 효과 총 1,545억 원 취업 유발 효과 2,700여 명으로 분석됐다 화해 농가, 자원봉사장, 고향시민 운영요원, 유관기관 등 행사 관계자 2만여 명이 최선을 다해 종합예술을 완성하였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뤄낸 생명과 향화의 꽃 세상 2018 고향 국제 꽃 박람회 앞으로도 화해 산업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며 고향의 꽃 향기를 전 세계로 퍼뜨릴 것이다 소원 quarterback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기상캐스터 한글자막 by 한효정